방송 뮤지션을 양성합니다 레코딩 타임즈 네 지난 시간에 이어서 투 플러스입니다 이게 저희가 SSL2를 리뷰를 했을 때 가장 기대했었던 기능이 바로 그 4K 기능이었죠 4K 기능은 SSL4000 콘솔 믹서를 복각한 하모닉 인헨스먼트 아날로그 인헨스먼트 기능에다가 좀 더 하이대역을 살려주는 그런 하이부스트 기능이 들어가 있는 그 4K 기능이 가장 SSL2와 2 플러스의 정체성이 될 수 있는 그런 기능인데 이게 저희가 녹음을 딱 받아 봤을 때 분명히 차이는 있습니다만 은총씨하고 저하고 약간 의견이 살짝 갈렸죠 이게 298,000원이라는 엔트리급의 가격을 생각을 해봤을 때 이 정도면 사실 굉장히 좋은 퀄리티라고 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이게 우리가 SSL이라서 좀 더 기대하는 것도 있었고 그게 좀 클 것 같아요 그렇죠 SSL인데 얼마나 더 좋겠어 이런 게 있는데 저는 솔직히 SSL2 나왔을 때 이게 이 가격대로 나올지 몰랐어요 SSL에서 최소한 50만원대 이상으로 나올 것이다 뭐 예를 들어서 SSL2가 50만원이고 SSL2 플러스가 한 100만원 된다 이러면 으아 뭐 또 뭐 거의 베이비페이스급에 어마어마한 게 나오지 않았을까라고 기대를 해볼 텐데 가격대가 너무 낮게 책정돼서 나오다 보니까 아무래도 기술적인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겠죠 그렇겠죠 그런데 그나마 그 와중에 SSL의 그런 기술력들을 어느 정도는 재현을 해낼 수 있는 좋은 기능들이었으면 분명하다 하지만 기대에는 미치지 못했다 그 정도로 얘기를 해야 되지 않을까 싶네요 은총씨는 어때요? 30만원에 이 SSL2를 엔트리급의 인터페이스를 찾는 분들이 추천을 해주실 것 같은가요? 저는 추천합니다 왜냐하면 일단 장점만 말할게요 어차피 뭐 그 단점이라고 꼭 집어넣는다기보다는 너무 엔트리의 가격대에 형성돼 있는 것에서 단점을 찾아내는 것은 의미가 없을 것 같고요 왜냐하면 엔트리급을 이미 쓰는 거니까 그런데 이제 장점을 말씀드린다면 기본적으로 접근성이 좋다 왜냐하면 일단 여러분들 보시면 아시겠지만 외관적으로 여러분들 보셨을 때 노브가 너무 이렇게 친절하게 다 나와 있고 돌리면 돌리는 대로 작동이 되지 않겠습니까? 심플하고 직권되기죠 누르면 되고 예를 들면 디지털 방식이랑 호환이 돼서 뭔가 버튼을 누르고 뭔가 수치를 보고 이런 게 어려우신 분들도 분명히 계실 거라는 거죠 그런데 이제 적혀있는 대로 그냥 돌리면 되고 맞아요 뭐 이런 것들 뭔가 SSL 믹스웨이 노브를 그대로 네네 그러다 보니까 그리고 그게 또 하나의 또 재미적인 요소를 좀 줄 수 있다는 거죠 뭔가 감성적인 것까지 좀 가져가는 게 있고 그리고 일단 그 SSL2의 사운드를 들었을 때 물론 이제 저희가 초반에도 이야기를 했지만 엄청나게 좀 기대를 했다기보다는 그래도 어느 정도의 기대치가 있었지만 이제 그거에 비해서는 생각보다는 아니라고 하더라도 확실한 거는 좋은 오디오 인터페이스고 가격에 비해서는 정말 좋은 오디오 인터페이스가 맞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지인 중에 이제 엔지니어라는 친구 말을 빌린다면 사실 저희도 이제 인우영 님도 마찬가지고 저희가 정말 많은 리뷰를 하지 않습니까? 보지비 안에서 네 근데 이제 뭐 이펙터나 이런 오디오 인터페이스가 사실 요즘에는 다 좋죠 냉정하게 말해서 맞아요 다 좋아요 진짜 왜냐하면 안 좋게 나오면 그 이상한 거였거든요 그러니까 뭐 정말 상황 평준화를 달리고 있고 그 가격 안에서 어떻게든 자기네들끼든 시장 싸움을 하고 있는데 SSL2 같은 경우는 그 이제 되게 안올로그적인 감성과 그 정체성을 좀 잘 가지고 가는 또 그런 오디오 인터페이스이지 않나 싶고요 그리고 일단 소리 소리를 또 이제 말을 해야 되는데 저는 솔직히 그 가격 때문에 훌륭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게 어쨌든 40만원을 넘어가지 않는 선에 둔재한 오디오 인터페이스란 말이죠 네 거기에서는 많이 괜찮고 그리고 이제 4K 기능 자체가 굉장히 유용하게 또 잘 쓸 것이다 라는 전망을 해봅니다 네 저는 소리 좋았어요 소리 좋았고 또 에어 기능이 가져가는 그 하이가 쨍해지는 그런 매력도 분명히 있는데 특히 엔트리급에서 그런 기능들이 얼마나 레코딩에 도움이 되는지 잘 알고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4K 기능은 애초에 그 배음들이 좀 증가하면서 약간 살짝 디스토션이 먹는 것 같은 그런 사운드들 그런 게 어떻게 보면 좀 진공관 아날로그적인 사운드라고 볼 수가 있잖아요 맞아요 그런 걸 재현했다고 볼 수가 있는데 조금 나의 성향이 살짝 빈티지한 성향 좀 더 진한 사운드 좀 더 그 로우 대역에 생동감이 있는 사운드 이런 것들을 원하시는 분들은 에어보다 4K 쪽이 조금 더 취향에 맞으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자기의 성향 팝적이고 굉장히 깔끔한 사운드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같은 가격대에 다른 기능을 갖고 있는 인터페이스로 가시고 나는 조금 더 따뜻하고 풍성하고 좀 더 빈티지 지향적인 사운드를 좋아한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이쪽으로 오시면 정말 좋아하실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30만원대에서 가져갈 수 있는 아날로그 감성에서는 이게 뭐 가장 좋은 접점이다 그런 걸 찾았다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네요 그리고 뭐 이제 뭐 또 다른 이야기로 R&B나 약간 좀 그런 음악들 하시는 분들은 또 좀 더 좋지 않을까 왜냐하면 좀 더 찐득하게 나오는 게 아무래도 좀 더 좋지 않아요 네 그래서 뭐 그런 쪽으로 악기 소스를 받고 보컬을 받는다고 하면 SSL2가 좀 대안이 되지 않을까요 네 아니면 블루스 그냥 정말 딱 아 그러네요 그런 느낌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번 시간에 SSL2 플러스는 저희가 어차피 크게 차이가 없기 때문에 외관 살펴보는 것보다는 지난 시간에 했었던 SSL2의 그 감상에 대해서 저희의 그런 어떤 리뷰에 대해서 조금 더 여러분들께 전달해드리는 시간을 좀 길게 가져봤고요 여기 옆에다 이제 카드로 또 우리 헌피디님이 띄워주실 거예요 가셔서 한번 미리 참고하고 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외관은 지난 시간에 봤던 것과 같은 영상인데 이번 시간을 처음 보시는 분들을 위해서 저희가 영상 같은 거 삽입해서 외관 살펴보고 올게요 자 SSL2와 SSL2 플러스의 외관을 같이 살펴볼 거예요 그냥 이렇게 쓱 보면 거기 똑같죠 쓸 쓸 굉장히 쓸쓸한 조합이에요 죄송합니다 자 여기 보시면 채널1에 48V 라인 하이지 선택을 하실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쪽에서 게잇량을 바로 조절해 주실 수 있는 아날로그 형태의 노브가 있어서 돌리는 맛이 있어요 그리고 레거시 4K 요게 이제 SSL4000을 오마주한 그런 사운드 딱 눌러주시는 순간 이렇게 인헨스먼트 아날로그 인헨스먼트가 쫙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 레벨 모니터 레벨은 아주 큼직한 노브로 구성이 되어 있네요 그리고 이쪽에 이제 스테레오를 눌러주시면은 요게 이제 요 두 개가 스테레오로 작동을 하기 때문에 이쪽에 더 꽂은 게 레프트로 가게 됩니다 주로 보통 빼서 사용하시게 될 거예요 모니터 인풋 볼륨과 USB 그러니까 요쪽 이제 컴퓨터 쪽 볼륨을 이렇게 밸런스를 잡아 줄 수 있는 밸런스 노브고요 그리고 이쪽은 헤드폰 그리고 이건 누르는 게 아닙니다 이거는 연결 잘 돼 있으면 불 들어와요 자 이쪽 뒤쪽으로 가서 보시면은 여기 USB 단자 있고요 캔시터 올라가게 있고 그 다음에 이쪽에 헤드폰 그리고 아웃풋 LR 그리고 인풋 1, 2가 있습니다 자 그럼 이쪽에서 바로 뒤를 뒤집어서 이렇게 비교를 해보면은 차이가 확 보일 거예요 이게 가장 큰 차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사실 위에서 볼 땐 잘 모르겠지만 이쪽에서 봤을 때 미디 인아웃이 있고요 그리고 헤드폰이 두 개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쪽에 아웃풋에 1, 2, 3, 4 요거 아웃풋이 있습니다 그리고 요거 그러니까 이거랑 요거 하나 추가된 거 이거 이렇게가 8만원어치라고 보시면 돼요 구멍으로 치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맞아요 네 그래서 이 여섯 개 구멍당 한 15,000원 정도 추가해서 사신다고 생각을 하면 딱히 억울하지 않으실 겁니다 네 그리고 앞쪽에서는 헤드폰이 두 개니까 당연히 헤드폰 볼륨이 하나 더 있겠죠 그렇습니다 이게 외관에서 유일하게 보실 수 있는 차이입니다 쓱 보면 몰라요 네 같은 영상으로 또 한번 살펴봤습니다 SSL 2 플러스 같이 어 이제 또 여기 사이트상에서 한번 살펴볼게요 378,000원 8만원 더 비싸요 8만원 요게 뭐가 더 있냐 딱 세 개 더 있습니다 네 원래는 아날로그 아웃풋이 없었어요 네 아날로그가 이제 그게 생겼고 지금 여기 보면은 밑에 애초에 비교표가 나오죠 네 마우스가 마음대로 안 되는 거죠 네 여기 있습니다 네 비교표가 나옵니다 언밸런스 다 아웃풋 네 언밸런스 다 아웃풋이 SSL 2에는 없었던 게 SSL 2 플러스에 생겼고요 헤드폰 아웃풋이 하나였던 게 두 개로 늘었고요 ED 인아웃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그거가 8만원어치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네 그게 끝입니다 네 그래서 이쪽에 이제 폰 A, B를 조절할 수 있는 그렇습니다 단자가 따로 있다 자 그래서 여기에 노브가 그냥 앞에서 보면 이거 하나 더 있는 것 말고는 네 여러분들 여기서 차이점을 뭐 찾으실래야 찾으실 수가 없습니다 그냥 폰 B에 해당하는 볼륨 노브죠 그래서 저희는 요거를 이번에는 헤드폰 앰프를 사용하지 않고 그냥 이쪽에다 다이렉트로 꽂았습니다 굉장히 편하죠 네 그래서 늘 가이드 기타나 가이드 보컬을 따로 데려다가 같이 작업을 하시는 분들은 그냥 2 플러스로 가시는 게 무조건 좋다 이렇게 추천을 드립니다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술값 두 번 아끼면 그냥 네 바로 올라가실 수 있죠 헤드폰 앰프 따로 사면 더 비싸다 더 비싸다 자 여기서도 볼게요 여기 프로덕트 이렇게 딱 보시면은 스튜디오에서 제일 끝에 가시면 여기 인터페이스 이렇게 있어요 네 보이시죠 SSL 2 플러스 네 SSL 2 플러스는 어차피 SSL 2와 같기 때문에 같은 요렇게 카테고리에 묶여있습니다 지난 시간에도 확인을 해봤지만 SSL 2 플러스에 왔을 때 이 유저 가이드가 코리안으로 있다는 거 그렇습니다 굉장히 반갑죠 너무 좋죠 아주 잘 돼있습니다 네 저희가 이거 확인해보고 야 이 정도 퀄리티면 이거 사서 너무 잘 쓸 수 있겠다 BTS에 이어서 기생충 때문일까요? 이게 무슨 한국어 매뉴얼이 좀 더 적극적으로 늘어나길 바라는 마음에서 네 그렇습니다 그거는 좀 맞아요 저도 그랬으면 좋겠어요 자 이렇게 저희가 스펙을 쭉 살펴봤고요 그러면 사실 뭐 딱히 저번 시간에 다 말씀드려서 맞아요 저희가 뭐 이번 시간에는 딱히 뭐 이걸 다시 뒤집는 게 의미가 없기 때문에 네 연결이 그냥 잘 되었는지만 확인을 하고 1번 마이크죠 마이크 라 랄라 랄라 개인이 조금 작네요 랄라 네 아주 잘 들어옵니다 랄라 랄라라라라 랄라 네 좋네요 네 굉장히 오 아주 열심히 녹음해주셨어요 네 베이스 한번 받아볼게요 아이고 아이고 오우 자 인풋이 잘못 설정되어 있었어요 어우 너무 세게 받고 있죠 네 보시다시피 아주 잘 들어가고 있습니다 네 자 이렇게 연결이 잘 된 걸 확인해 봤고요 지난 시간에는 SES로 저희가 모니터를 해봤는데 이번 시간에 SES를 했으면 핑크를 또 안 할 수가 없겠죠 그렇죠 대악마죠 네 그렇습니다 전설의 시작이었죠 전설의 라이벌 구도 SES와 핑클 네 다음 시간에는 이제 핑클 곡 중에 하나를 또 시험곡으로 해서 레전더리 이제 팅커벨 네 2플러스를 또 사운드 모니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네 네 방송 미션 네 방송 미션을 영상합니다 레코딩 타임스 네 네 네 감사합니다.